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멈춰! 총장님! 아이고, 또 오셨어요? 정의의 날이. 여긴 전하께서 철거를 금하라 명하셨다. 전하는 무슨. 돈 주는 분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, 이 새끼야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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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조사님! 최조사님! 야이씨, 쌍광아. 조용히 좀 처리하자, 어? 이게 무슨 짓이냐? 당분간 옹주의 출타를 그 말하는 명이십니다 뭐? 누가 그런 명을 내렸느냐? 김병원 대감이십니다. 다시 안으로 드시지요 옹주다가!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하느냐? 나는 왕의 딸이니라 너의 그 무례함은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말을 가져와라 예, 이 씨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? 여긴 임금님이 절구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김작은 대감의 명이시다 절구해! 조사함이 인덕이예요 명함신헷 입니다 마지막 은행 오래 두 명 부분 상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